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timing 황주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식 경력 15년을 다시 되돌려 봤어요. 다 되돌려 보면서 무엇이 맞았을 것인가 무엇이 틀렸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데 절대 불변의 법칙을 찾았습니다. 그 절대 불변의 딱 2개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적 인형이 계속 좋아지면 돼요. 그럼 가요. 이게 코인에 없는 매력입니다. 주식의 주식의 매력은 뭐예요? 느긋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주식의 절대 불변의 법칙.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된다. 두 번째 절대 불변의 법칙은 변화하면 돼요. 회사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좋더라도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면 큰 변화를 맞이하면 주식은 갑니다. 이 두 개만 잘하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단타로 수익이 나고 50%도 먹고 그런데 이 두 개를 지킨 사람만이 압도적인 수익이 납니다. 제가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주식을 계속 해봤는데 이 변화 속에서 주식한 거는 실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단순히 그냥 어떤 흐름을 쫓아간 거는 실패합니다. 제가 15년 내공 진짜 한 2만 시간, 3만 시간 한 것 같아요. 그 내공의 답은 이겁니다. 나중에 아하! 황주명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고가 돌파 매매. 신고가 돌파 매매법 2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뭘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한 노직입니다. 보시게 되면 60거래 중에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돌파할 때는 거래대금이 있어야겠죠. 얼마? 70억. 그런데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좋을수록 좋습니다. 급등 추경 매수보다는 단기 눌림으로 가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신고가를 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증하거나 강력한 턴유라운드가 나오거나 변화하거나. 변화의 물결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제가 피처폰 쓰면서 그런 얘기에서 갤럭시 2 나올 때까지 나는 피처폰이 편해. 정보의 어떤 범란 속에 살지 않을 거였지만 결국 저도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쨌든 그 변화를 놓치는 순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변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현상 의미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테마주. 그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기 위한 거지 수익을 보기 위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자 신고가 돌파와 매매는 모멘텀이다. 전환사체 증자 많이 발행한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 모멘텀 지속 가능한 것이 좋다. 그런데 기관이나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가 종목보다는 안 간 종목이 더 지속된다. 시끄러운 잔치상에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상승시 거래량 증가 패턴이 좋은데 실적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강력한 시세가 발생하는 종목. 특히 영업이익 기준을 보시면 된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 개인 투자분들은 당기적으로 오늘 상한가 수익 봤어. 한가 수익 봤어. 급등했어. 나중에 계좌 딱 열어보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올라갈 종목을 잘 던지지 못하면 결국 그 종목들이 변화가 없거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종목은 리스크를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시공테크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정치 테마 중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공테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적적인 보도를 체크해볼게요. 먼저 볼게요. 실적이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나야 되겠지만 2017년도에 149억, 18년도에 마이너스 47억, 19년도에 80억, 영업이익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48억인데 전년동기 80억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48억인데 매출액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올해 만약에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두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두각될 건지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슈프림 IHQ, 이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버랑 스트리지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측면인식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골 돌파했는데 이 종목을 다시 볼 수 있을까? 5일선, 11일선에서도 분할 매수하겠지만 전골 돌파하고 내가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갈 것인가? 전골 돌파 종목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종목은 앞으로 3년 동안 실정이 좋아질 것이냐? 혹은 이 종목은 앞으로 트렌드를 탈 수 있는 것이냐? 이 종목의 변화의 바람에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답변이 나오는 것은 숫자로 나오는 건데 영업이익이 26억, 73억, 20억, 그리고 43억으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왔죠. 매출액은 260억 단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올해 50억을 넘길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얻으면 신고가를 가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주식에서 기본 논직이에요.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혹은 매출액에 대한 270억, 325억, 262억, 올해 263억.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지만 도어 엔지니어링,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이 종목이 신고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 요즘에 제가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회사를 다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딱 가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회사가 일단은 잘 되는 기업은 약간 리프레쉬예요. 밝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 엔지니어링이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의 로직은 뭐냐. 매출액이 4천억대가 유지되다가 작년도에 5,749억을 찍었어요. 그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니 160억, 174억, 274억, 240억이니까 200억 단위 유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못해도 200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성장 가능하면 신고가 돌파 매매하면 되는 거고 성장 불가능하면 신고가 돌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사람은 신이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변화가 크거나 저는 변화의 바람도 되게 무섭게 생각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시장의 트렌드. 이 변화는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지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합류되는 현상을 변화하고요. 그냥 단순히 변화라는 게 A에서 B로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제약바유로 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 가능성, 관련 다각화. 이런 쪽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빵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풍. 광고형 원단도 프로스트 코로나 관련 주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액이 700억 단위 유지되면서 아까 영업이익이 5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주가 상승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영업이익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 원풍 당신은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사람처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딱 내가 답변을 구는 거예요. 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광고형 원단? 오케이 포스트 코로나면 이번에 오히려 카판은 커질 수 있겠구나. 좀 많이 낙폭되는데 크기가 가지 못했으니 2910원에서 이 자리에서 친구가 돌파할 때 4790원이었는데 자, 2배 정도 갔는데 여기서 2배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원점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졌느냐를 답변을 구하시면 돼요. 제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주식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릴까요? 주식에서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느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또 못다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